한 달에 큰 일정들이 있잖아요. 믿는 느낌을 최대한 살린 코트. 보여요? 보여요? 에어프라이어로 샀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방금 추석 본집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바로 자취방에 오자마자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최근에 제 자취방을 좀 넓게 써보려고 방에 가구 재배치도 하고 좀 안 쓰는 물건들도 버리고 하다가 새로운 생활용품이랑 몇 가지 꿈의 소품들을 사가지고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엄청 많은 제품들을 산 건 아니고 굉장히 조금 사긴 했는데 평소에 좀 필요했던 제품들이나 조금 사고 싶었던 제품들 몇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저는 뭘 살 때 옷도 그렇고 여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구매 확인 창을 한 번에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구매를 할 때 하나의 사이트, 하나의 어플에서 구매를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래서 집 꾸미기 어플을 이용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광고 아니고 제가 직접 구매를 하고 사용 후기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인테리어 소품들 아니면 집에 필요한 각가지 작은 주전부리들 구매할 때 많이 이용하는 어플이에요. 옛날부터 캔들 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선반 산 것도 있고 이번에 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 스팀 다리미랑 그리고 요즘에 엄청 핫한 아이템이죠. 이렇게 에어프라이기도 샀어요. 대박. 벽에 붙여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칸막이 반지 홀더. 제가 반지 홀더가 없더라고요. 이게 우드 행거 커튼 봉. 그리고 사고 싶었던 커튼. 이거랑 집 꾸미기 어플에서 구매한 건 아니지만 벽에 붙여놓고 사용할 캘린더를 같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요 플래너 같은 경우는 제가 북촌에 있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재수할 때부터 오브젝트라는 편집샵을 처음 알게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자주 들리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홍대 지점을 갔는데 이번에는 친구랑 북촌에 돌아다니다가 들려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저는 원래도 요렇게 플래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한 달에 큰 일정들이 있잖아요. 제가 학교도 다니긴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달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날짜별로 일정을 적어둘 수 있는 그러면서도 벽에 붙여놨을 때 예쁜 요거 한 장에 1,2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12월에서 3개월 남아서 3장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아직 사용은 안 했고 10월달 거를 이제 적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이 창문이 조금 큰 편이에요. 창문을 가지고 있고 저희 집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방은 이렇게 약간 다락방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커튼을 여러 번 달아보긴 했는데 제가 달았을 때는 자꾸 이 커튼 봉들이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커튼을 달아봤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커튼을 살 때마다 제가 사이즈를 안 재고 사서 그런지 사이즈도 다 안 맞고 막 땅에 질질 끌리거나 아니면 너무 짧거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도 물론 안 보고 산 거긴 한데 좀 맞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요즘에 좀 린넨이랑 나무, 우드 느낌에 좀 꽂혀서 창문 쪽은 그런 분위기가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린넨 느낌을 찾아보다가 찾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데코뷰 제품이고 29,000원이에요. 생각만큼 짧아서 다행인데요. 이렇게 크기고요. 밑에는 이렇게 조금 수술이라고 하나? 맞나? 이런 포인트로 약간의 포인트처럼 되어 있고 좀 자연스러운 그런 있는 느낌을 최대한 살린 커튼이에요. 또 요거 커튼을 달려면 커튼봉이 필요하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압축봉을 샀어요. 손으로 뜯을 것 같은데 저는 요거 압축봉 6,500원을 구매를 했고 13mm 딱자라고 되었네요. 어쨌든 그래서 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길이고 더 작은 사이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얇죠. 사이즈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큰 커튼 달 때 사용하면 좀 무게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돌려서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빡빡하게 껴서 하면 이런 정도의 무게는 좀 잘 버티는 정도죠. 그리고 이거 이게 엉켰다. 어떻게 됐지? 이건 사면 바로 벽에 거는 게 좋겠어요. 저처럼 엉키면 곤란하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크네요. 제 생각은 이것보다 좀 작은 거였는데 이런 데에 집게로 사진을 달아둘 수도 있고 필요한 메모장 같은 거를 걸어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를 걸어놔도 예쁘고 좀 되게 장식, 데코 위주인 것 같아요. 그라시아에서 구매한 반지 홀더예요. 반지 같은 걸 처음에는 그냥 쌓아두다가 떨어지면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좀 꼴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한 거를 폴더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설명서랑 브랜드에 대한 명함, 자켓 있고 이렇게 얼마나 걸 샀는데 지금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크기별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19,000원인데 이 조그마한 게 19,000원까지 가냐 생각하긴 했지만 무게라든지 이 재질 같은 거 생각하면 그냥 그 정도가 들어갈 만하네요. 반지 안 잃어버리도록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죠. 반지는 얘는 눈눈 제품이고 밑에 거가 제가 따로 여기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같이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지 잃어버릴 일도 없고 월 포켓? 이거 벽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뚫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석으로도 돼 있어서 뭐 자석 붙여 놓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제 야채방이 좀 작다 보니까 수납함 같은 걸 계속 들여다 놓으면 집이 좀 작아져요. 그래서 벽을 좀 이용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구멍 뚫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좀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각각 포켓마다 이렇게 칸막이가 들어가 있어서 칸 나눠서 사용하고 싶으면 칸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브러시들이나 메이크업 펜슬 같은 게 좀 많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책상 책꽂이에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없는데 생각보다 조금 색깔이 누리끼리 했다는 점?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사용하기 간편하고 자리 차지하는 것도 해결도 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붙여서 사용하고 공중에 좀 떠 있으니까. 다음은 바로 이 스팀 다리미. 이거는 도만 제품이고 제가 32,9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생각보다 조금 무게가 나가긴 하는데 이 정도는 들만합니다. 왜냐면 다른 다리미도 좀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거는 여기를 빼서 물을 넣는 건데 지금 제가 한 번 사용을 했어요. 물 넣는 통이 있고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은 셔츠 같은 거 한 번 다리면 꽉 채운 게 그래도 이만큼 사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사용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솔 같은 것도 하나가 있고 이런 부드러운 솔. 얘는 셔츠 같은 거나 좀 예민한 재질들. 그리고 약간 이런 거친 솔도 있어요. 먼지 같은 것도 떼지나? 버튼, 전원 버튼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용할 때가 되면 불이 커지나? 초록불이 들어가요, 어쨌든.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쓸만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아래로 버튼 계속 내려놓으면 스팀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덜덜덜 걷으면서. 보이나요? 이러면 좀 물이 금방 닳더라고요. 그리고 위로 하면 누를 때만 스팀이 나와요. 보여요? 이렇게 누를 때만 나와. 굉장히 잘 다뤄지더라고요. 좀 꾸깃꾸깃하게 해놨는데. 이렇게 금방 펴지거든요. 그래서 벽 같은 데나 옷장에 걸어놓고 좀 급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옷도 금방 펴지고. 32,900원인데 저는 괜찮게 사용 중입니다. 되게 만족스러워요. 좀 진작 살 걸 그랬어요. 이거. 에어프라이어도 샀잖아요. 저는 집에서 요리를 안 해먹기 때문에 이런 가둔 제품이 딱히 필요가 없기는 한데. 좀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좀 해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하면 작은 집이니까. 연기도 나고 냄새도 나고. 또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 에어프라이어가 엄청 저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기름 없이 튀길 수도 있고 냄새도 안 나고. 밖에서 먹고 싶은 막창, 감자튀김, 고구마 찐 거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고. 계란찜에다가 머랭쿠키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집 꾸미기에서 제가 굉장히 싸게 구매를 했거든요. 4만 9,9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얘는 1, 2인용 크기고. 더 큰 거는 가족들이랑 같이 사용하는 건 더 크게 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위에 온도 같은 거 조절하는 거고. 80도에서 200도까지 있고. 이거 돌리는 게 굉장히 스무스해서 좀 세심하게 조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타이머 한 것 같습니다. 오븐 같아. 제가 과자 만들고 빵 굽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기념일 때 베이킹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도 주고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자취방 와서는 오븐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쉬웠는데. 이거 소리 굉장히 들으니까 반갑네요. 이거 주문하고 한 배송까지 3일 기다렸는데. 그동안에 에어프라이어로 할 수 있는 레시피들을 다 모아뒀거든요.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다 해나갈 거예요. 종이 호일이 되게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기름을 없이 튀긴다는 거. 요즘에 여러분들 저한테 정말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살이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야식을 많이 줄였고. 튀김류 그리고 밀가루를 많이 줄였거든요. 고기 같은 거 너무 먹고 싶은데. 기름 같은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기름 없이 튀긴다고 하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여기 레시피도 좀 있네요. 오징어 튀김 새우전 김부가. 대박.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뚜껑을 닫고. 시간을 하면. 이렇게 바람이 나오면서. 불도 켜지고. 작동이 돼요. 근데 이렇게 익숙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끌게요. 신기하다. 좀 되게 시끄러운 기계네요. 그래도 이번에 구매한 제품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먹을 거랑 관련이 돼서. 이렇게 제가 집 꾸미기 어플로 구매한 제품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원룸과 이렇게 대학가에 있는 원룸촌의 원룸들은 크게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한 원룸은 약간 13평의 그런 직장인들이 살고 있는 원룸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같은 그런 배경이 나오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배경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인테리어라든지. 이제 가구 배치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좀 느끼는 게. 좀 원룸의 그런 원래 가구들보다는. 차라리 아예 없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요즘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철제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가구들도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그냥 빈 집이었으면. 침대, 책상, 옷장 이런 것부터 해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했을 텐데 하면서. 그런 아쉬움도 들고.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더라고요. 오늘 이런 소소한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